동큰이 말해줘요. 동큰이 말해줘요. 동큰이 말해줘요. 동큰이 말해줘요. 동큰이 말해줘요. 아니 뭐래. 편 들어줘도 난리야. 너 진짜 맞는다? 야. 나 영주야. 너희들 둘 다 연병장에서 대가리받게 할 수도 있어. 처음 신나간 것들이 진짜 좀 봐주니까 이떡끝도 없어. Leon, 정신으로 추천드려야 합니다. 회원님, 도 sports. Lord,美 tera has asked the lady margery for her help. It's not too late for the crown to intervene on our behalf. But we must have a plan if Mira's efforts are not successful. I trust Mira's judgment. I trust Mira's judgment. I don't doubt she did everything within her power to help us. Mother, what do you recommend we do?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맞아 아 근데 왜그론적 방법을 씁시다 그래 너 파수꾼 시켜줬으니까 좀 물러나 그래 페이스 투 페이스야 근데 램지가 사이코라서 그러면 더 자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미치겠네 좋아 일단 대전당 안으로 부르겠어요 아 그것도 문젠데 둘 다 문제야 자 그럼 일단 그래 성문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어요 당장 앉으시오 당장 앉으시오 어디서 그래 큰일 났어 자 과연 어떤 결말이 나올지 걱정이 되네 아니 진짜 불쌍해가지고 편들어줬더니 왜 이러는 거야 넌 또 너 진짜 대가리 박는다 그러다가 너 관물때 매미라고 들어봤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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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fuel must fight his own battles But when ashes swe ear hit he didn't take a breath he good, 뭣 어쮸 두 struggle that was his first instinct asha knocked out half the poor boys teeth of course your father was furious but you were in danger and there was nothing else asya needed to know asher does not hesitate he acts we need that 쯤에서事情 전 신중하게 움직일거에요 좋아 맬컴을 에소스로 보낸다 자 포레스터 부인은 기어갈 것입니다 자 과연 자 마저리 아가씨의 방 킹스랜딩 랜딩 레드킥 야 진짜 길구나 에피소드가 자 처음보는 열쇠 돌려놓는다 그래 남의꺼 함부로 남의꺼 함부로 가지면 안되지 큰일나지 자 그리고 티레일 가문의 임장 아 설마 가짜로 편지를 아니야 그래 사람이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어 들었던 얘기는 어디가서 하지마 어 좋은 소식은 아닌거 같네요 표정이 매우 어두워 그렇죠 괜찮으신가요 이런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이런 정신병자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나요 자 마저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민망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알게 할 수는 없나요 무슨 일은 없나요 알아보고 싶으신데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아리끌 곧 저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 둘이 둘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래이븐을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을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 레이디. 제기라이... 자, 이제 트리온한테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는 건가? 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당신은 어떻게 해? 그래서 당신은 저에게 믿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서로의 연구를 필요합니다. 당신은 서로를 필요합니다. 앞으로 당신이 당신에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나는... 정말 가야 할 것입니다. 불안해. 내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해? 뭐지? 누구야? 누구지? 저 얼굴 아까도 본 것 같은데... 내 constitution 고맙는 otto 천하 HI 마찬case 로sst 미라가 우리에게 도움을 도와드렸지만, 우리 자신의 힘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망했어. 똥됐어. 우린 해낼거에요. 자, 그는 당신의 자신감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자, 램지 스노우네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왜? 밖이 춥소? 잠깐만, 그대만 들어오시오. 그럼 무섭지. 너 그 사이코잖아. 우린 실력은 비견될 데가 없어. 우리 실력은 비견될 때가 없어. 우리 실력은 비견될 데가 없어. 우리 실력은 비견될 데가 없어. 아 kpdV는 유명하지 않아. 우리 실력은 비견될 데가 없어. 그렇죠 그렇지 당연한거 아니야? 좋아 일단 첫 단추는 나쁘지 않았던거 같애 이게 비꼬는건지 모르겠다 아닌지 좋아 일단 같이 따라 들어가보자 봐봐 더 포리스터들 람드 람드 어딘가보자 봐봐 봐봐 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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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한다 표정보통 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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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복수였어 뭐 정신나간 새끼가 진짜 기술자는 우리란 말이오 자 램지는 당신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20명이나? 오히려 말썽마도 생길 것이오 더 문제가 생길 것이오 나는 아니지 이 녀석은 이미 점검을 해버렸어 이것들 안돼 얘는 건들지마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차라리 날 데려가라 당신은 누이를 지켜줬습니다 역시 왕자의 게임이야 가차없지 자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왕자의 게임 다음 이야기 아니? 아니? 아니 좋은 스노우 자 이렇게 해서 왕자의 게임 에피소드 1 얼음에서 철을 끝이 나네요 필요없어 우린 달려간다 우린 준비한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커다란 운정과 불타는 용기가 있잖아